안녕하세요. 홈텍스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개인 스타트업 사업자를 위해 홈텍스에서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영리법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이런 것들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지에 받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홈텍스에서 함께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형 공인인증서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란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급자의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둘 다 준비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홈텍스에서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세금 계산서형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회 발급을 누릅니다. 발급에는 건별 발급과 일괄 발급이 있는데 건별 발급은 한 건씩 발급할 때 쓰는 거고 일괄 발급은 한꺼번에 여러 장을 발급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는 건별 발급을 사용하겠습니다. 종류에는 일반을 선택을 하시고요. 만약에 영세율이면 영세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 구분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발급한다면 주민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그리고 작성의 입자, 공급가액, 세액을 기재하시는데 이 내용들은 홈택스에서 별표 쳐져 있는 내용으로 필수적으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사업장 주소나 업태, 종목, 그리고 품목 등도 기재하는 게 실무상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급점 발급 미리 보기를 눌러서 기재사항이 먼저 맞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발급하기를 누르시는 게 좋고요.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 절차를 거친 후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처럼 매달 일정한 거래처에 고정적으로 많이 발급하시면 일괄 발급하시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거는 홈택스에서 액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는 잘 발급되었는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은데요. 목록 조회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발급 목록 조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9월 20일이 공급 시기인 세금계산서를 10월 10일 날 발급을 하면서 작성일자를 이렇게 10월 10일로 기재하는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정정을 해드리는데 작성 연월일은 공급 시기인 9월 20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작성일자는 공급 시기이고요. 발급 기한은 공급 시기에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홈택스에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택스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